수키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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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창하다! 울창해! 울창하다! 2020학년도 수학능력시험도 끝이 났습니다. 수키 수능을 치른 수험생들! 처음엔 뭐 엠씨 얘기하고. 정답입니다! 서로 고생했다고. 고기의 모든 것을! 계란 말고 돈스파이크입니다. 나름이 있었어요. 현대가 황홀해요. 너무 맛있네요. 오늘은 뭐 만두를. 한국인의 소울푸드. 누구나 다 좋아하고요. 맛있네. 수능 같다고 해서. 저 이렇게 행복한 날 진짜 소음이에요. 새로운 모습으로 한 번. 손 좀 꿇어볼까? 오! 예뻐 예뻐. 대박! 대박이다! 진짜! 마리템 이렇게 가볼게요?